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급락하는 시장에서 셀트리온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위증시가 좀 크게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증시 그대로 영향을 좀 받고 있죠. 금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미크론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 금리까지 인상을 한다고 하니 상당히 시장이 투심이 살아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주에 내일이죠. 내일하고 모레 미국시간으로 내일하고 모레 25, 26일 FMC 회의가 또 있죠. 자 이 회의를 앞두고 좀 크게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라고 제가 영상에서 설명 한번 해드렸는데 아주 크게 겁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아주 크게 겁을 낼 이유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런 분위기로 시장은 아주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투심을 크게 흔들기에는 정말로 좋은 분위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셀트리오는 오늘 강하죠. 분기 최고 실적 발표가 임박해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꽤 많이 나왔죠. 레키로나 그리고 진단키트 거기다가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생산까지 생산 판매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실적으로 그냥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뭐 분식회계 어쩌고 해가지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3월 달이면 끝이 나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지금 잡아놓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두 달 남았죠.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이 지나면 지금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소명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회사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크게 부풀리거나 축소하거나 한 적이 없다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혹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아주 중대한 문제로 귀결된 사안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이제 또 미루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의 없다. 그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이제 지나고 나면 현재 지금 보면 1년 내내 하락을 시켰는데 기업은 또 성장을 했죠. 그리고 올해 내년 성장은 더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 요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셀티는 지금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거의 지금 역대 최대급으로 벌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셀티는 성장은 앞으로 뭐 예약이 돼 있죠. 예약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코로나 솔루션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셀티는 기업의 가치를 아주 크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지금 공포장애, 개인들의 심리가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다른 종목들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지금 개인 물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개인 물량들 잘 나오는 틈을 타서 JPC는 웃으면서 담고 있죠. 그럼 그렇지. 이렇게 크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 엉망일 때 물량은 잘 나오게 돼 있어. 내가 조금 사도 좀 사주면은 아주 물량이 잘 나올 거야 하고 웃으면서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불은 다시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크게 하락을 시켰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큰 폭으로 계속 밑으로 끌어내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큰 폭락의 분위기가 나오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사가 항상 따라 나옵니다. 지금 앞으로 40% 정도 더 하락을 할 거야. 무섭지. 빨리 겁먹어.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게 나오지만 항상 그랬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공포 분위기에 거봐 내 말이 맞지 하고 비관논자들이 튀어나와서 앞으로 70%는 더 하락할 거다. 앞으로 20%는 더 하락할 거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 항상 계속 나왔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죠. FMC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부라든지 전 세계의 리더들이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아주 큰 블랙스완이 나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폭락하겠죠.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처럼 그런 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정책 방향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블랙스완은 안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리더들이. 글로벌 리더들이 이게 상황이 좀 상당히 안 좋구나. 지금 금리를 크게 빠르게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오미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러고 지금 시장이 박살나네. 그럼 또 어떠한 조치가 나오거나 완화, 완급 조절을 또 하는 그런 상황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큰 갑작스러운 블랙스완이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죠. 지금 외인들은 시장을 팔고 있고 기원은 근데 사고 있죠. 지금 지수가 코스피가 1.3% 하락에다가 코스피가 코스닥이 2.4% 하락 코스피가 1.3%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분위기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전부 다 내리고 있죠. H&B 그룹도 한 2.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 관련 주들이 다시 강하죠. 시젠 3%, 휴마시스 5%, SD 바이오 센서 1%. 지금 코로나라는 부분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부분이 결코 만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 주들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제약바이오 주들 보면은 상당히 낙폭이 큽니다.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 낙폭이 좀 크죠. 제약바이오 주들 낙폭이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분위기가 좀 별로 많이 좋지 않죠. 아랍폭도 좀 큽니다. 보면은 2%에서 6% 정도까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오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바이오주 중에서도 결이 좀 다르다고 했죠. 얘는 실제로 돈을 벌면서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지금 기업이죠. 자 오늘 지금 이 안 좋은 분위기에 셀트리온 지금 2% 정도 상승 중인데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랬죠. 얘는 1년 내내 하락을 한 상태고 지금 이제 잡아놓을 수 있는 거는 분식객이 하나밖에 없는데 실적이라는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4분기부터 턴아라운드가 되죠. 그 턴아라운드가 되는 이 시점에 분식회계라는 3년 넘게 케케묵은 이런 지금 뉴스를 들고 나와서 한 번 더 눌러놓은 상태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셀트리오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겁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분위기에 지금 야금야금 또 물량을 받아가죠. 이런 시장 분위기면 개인 투자자들은 못 버팁니다. 이거 못 버티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잘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지금 외인 기관들은 사 들어오고 있죠. JPC나 얘네들이 그냥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뭐 시장 특히나 셀트리오는 완전히 갖고 놀고 있죠. 얘네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얘는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내려주면 땡큐라고 그랬죠. 내려주면 땡큐이다. 그리고 셀트리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내려갔지만 다시 반등 중이죠. 이거는 지금 1년 내내 내려치면서 기업은 계속 선정한 위치가 여기 있죠. 가격은 여기 있죠. 괴리가 엄청납니다. 지금 요 쫓아서 셀트리온의 그런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에 맞춰지려고 하면은 아직 갈 길이 멀죠. 정말로 먼 상황이다. 갈 길이. 그런 상황에 이제 3월 달 되면은 일단 3월이 지나버리면 이 분식회계 부분도 다 끝이 나버리죠. 자 그런 부분 이제 한 두 달 남았어요. 두 달. 한 두 달 남았다.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지금 크게 심리를 흔드는 마지막 카드가 이 분식회계 카드죠. 이거 문제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죠.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보셔서 3년째 이러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째 이렇게 하다가 또 일주일 연기했는데 일주가 아니고 다음으로 또 연기했는데 그거 연기한다고 갑자기 문제가 없던 게 갑자기 문제로 둔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아마도 그동안에 눌러놓은 이 세력들은 물량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상당히 지금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그러한 분위기고 그러나 셀트리온은 정말로 지금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CTB63이 정말로 이 세상의 이런 질서를 바꾸는 거의 뭐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여건이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먹는 치료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지금 뭐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의 가지수가 약의 가지수가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425가지라고 어제 뉴스에 나왔죠.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CTB63이 또 부작용이 없는 또 가격 경쟁력까지 준 편의성까지 있는 안전한 효능 좋은 그런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지금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이 기압의 아치가 아주 크게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암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